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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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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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용 말 잘했어? 네 좋대잖아 아따 그런 말은 크게요 아이고 아이고 참말라 용기있는 젊은이가 어째 그럴까잉?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 남부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예약을 참흥건이 삼 세육경의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 방백수령 지난뿐이라 지난뿐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참 만참 우원 봉 높이 쏘사 청중 청중한 익산이 흥 백리 타면 흐르누간 무릎 흐르누간 무릎 누가 어디서 이상한 성음 나왔어 우리 어디까지 배웠던거야 나 배웠는데 잘 안돼 백리 부터 배웠어요 시작 그렇구나 그러면 안되지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쫙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당연히 그런데 목을 풀려면 이렇게 한번 해야하는 것이야 왜냐 목을 안 풀면 그것이 안나와 이쁜 성음이 안나와 목을 풀어야써 그러면 자 그러면 주고받고 자 하입시다 한번 그러니깐 백리담양까지 했어요? 거기서부터 진도를 나갔어요 백리담양부터 끝까지? 나간이라 리라까지 나간이라 나간이라까지 하공은 나간이라 그러면 부자형제에서 여기 끝까지 배워버리고 다시 나가는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좋은거야 왜냐면 안 배운 것을 해버려야 또 이따가 나가기가 쉽지 그러니까 부자형제 시작 부자형제 동복이로 구나 동복이로 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상고선은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건너 강진의 상고선은 갈지 진도로 진도로 건너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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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쌓인 게 김제로다 봉사호돈 봉사호돈 억구가고 백성 억구 백성 억구가고 백성 억구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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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달고 내려오지 말고 농사호돈 억구가고 백성 시작 농사호돈 억구 백성 억구가고 백성 억구 백성 임필사이가 임필사이가 임필 임필 임필사이가 임필사이가 둘러 쓰니 둘러 쓰니 거 거드렁 거뒈렁 노라보 gly 거 거드렁 거드렁 Пр 거드렁 그렇지 거드렁 거드렁 오 잘했어 거리고, 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끝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그렇지 동복이로구나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하나, 둘, 셋 강진의 강, 강진의 강진의 시작 강진의 상구서는 상구서는 진도로, 진도로 건너갈제 건너갈제 금구어, 금올기로 쌓인게 김제로다 쌓인게 김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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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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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구가고 백성 억구 백성 김필사이가 김필사이가 동사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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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들나시네. 부자 형제 통보기록구나. 시작! 부자 형제 통보기록구나. 통보기록구나. 이렇게 그냥 몇 번을 꺾어서 안되지. 부자 형제 통보기록구나. 이렇게 해야지 조백이 있지. 앞에서 꺾고 뒤에서 꺾고 같은 음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거는 지루하고 굉장히 수준 없는 음악이 되는 거야. 부자 형제 통보기록구나. 시작! 부자 형제 통보기록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강 외친이 자꾸 올라갈까잉. 강진의 시작! 강진의 상고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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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이루어 시작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재로다 쌓인 게 김재로다 붙이면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재로다 쌓인 게 김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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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게 김재로다 쌓인 게 김재로다 그치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재로다 교육은 유대하구만요 다 됐어요 이번에 고 동사 허든 해! 고 고 고 백성 시작! 고 동사 허든 해! 고 고 백성 김필사 이가 둘러 어 이 이 사 이 사 이 어 어 어 이 사 이 가 2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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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비 사이가 둘러 다 그 음이잖아 그게 중심음인데 그 중심음을 안 보내야지 스니커 그 거음 그게 지금 중심음이라고 거 허드렁 또 다시 제자리로 와서 거 또 제자리로 와서 그리고 놀아 놀아 거기가 또 중심음 모 세 포 세 포 보가 중심음 세 사도 밑에서 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게 끝나죠 이게 단가니까 우리 서양음악으로 치면 장주음악이 되기 때문에 솔에서 끝났어요 자 다시 갈게요 이제 처음부터 주고받게요 한 장단씩 쭉쭉 뽑아 드릴게요 왜냐면 이미 했으니까 이걸 반 동안씩 할 수는 없어 그럼 한 장단으로 쭉쭉 뽑고 말이 이어지면 그 다음 장단 건너간 그 말 끝나는 자리까지 갈게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좋아요 광주 고향을 보랴 거고 광주 고향을 보랴 거고 제주어선 기다리고 빌려 타고 제주어선 기다리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 있고 흥양을 시작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 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 네 번째 방향으로 여기가 고산이 시작 고산은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이것도 네 번째 방향으로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허신 우리 성군 해! 태인 허신 우리 성군 좋아요 예약을 창흥허니 예약을 창흥허니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고창 성군 고창 성군 높이 앉아 고창 성군 높이 앉아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중중중한 익산이요 이것도 네 번째 방향으로 중중한 익산이요 백리 타면 흐르는 물은 냉기 타면 흐르는 물은 호구구구구구방안경이 호구구구구방안경인데 호구구구망경이 용담에 맑은 물은 이 안이 용한 첨여 용담에 맑은 물은 이 안이 용한 첨여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좋아요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 나무 임실이요 나무 나무 임실이요 그렇게 안 길어 그렇게 안지 나무 나무 임실이요 시작 나무 나무 임실이요 나무 나무 임실이요 나무 나무 임실이요 나무 나무 길지 않아요 나무 나무 한 박자 반 밖에 아니야 나무를 미리 붙였기 때문에 뒤에 한 박만 가면 되는 거야 나무 나무 임실이요 시작 나무 나무 임실이요 임실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무 길게 빼지 말아요 나무 나무 임실이요 시작 나무 나무 임실이요 시작 끌고 가지가지 옥가루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시작 풍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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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무주어고 하나 둘 셋 기초난무주어고 석이는 정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석이는 시작 석이는 정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안올이힐 사문이 무안올이 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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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 공상은 나갑니라 산옹공상은 나갑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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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부자 형제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보자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부자 시장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이가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본청으로 내려와야 돼. 부자 형제여서와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본청으로 내려온 거예요. 부자 시작! 부자 형제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이제 대하세요. 진도로 건너 갈지 거기 앉아, 시작! 진도로 건너 갈지 갈지는 열 하나, 열 둘이 나와야 돼요. 진도로 건너 갈지 진도로 건너 갈지 금, 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시작! 금, 구어, 금을 이뤄 그냥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금, 구어,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금, 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거가 동, 사거던 흐이ушки 동, 사거던 동 사거던 엇구 백성 동 사거던 둘러쓰니 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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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사이가 둘러쓰니 임피사이가 둘러쓰니 꺼드롱거리고 놀아보세 꺼드롱거리고 놀아보세 잘하셨어요 오늘 배운 것은 확실하게 음정들이 안잡히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을 해갖고 녹음을 넣으셨으니까 연습들을 해가지고 이쁘게 해갖고 오셔요 그렇게 하고 갑시다 또 인자 우리가 이쁘게 또 해왔을 것이 아니요 뭐를 가야 각세로 가야해 무엇이 어구잡소 아니 전번에 하던거 그거 응? 전번에 하던거 덜 줘줬어요 덜 줘줬어요 다 했어 한번만 더 받아야지 네 내가 그 다음 날 너의 좁은 그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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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